한겨울에도 눈 구경하기 힘든 부산에 어젯밤 난데없이 천둥, 번개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. 마치 봄 같은 겨울 날씨가 한몫했다는데요. 겨울 우박 세례의 이유를 배영진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번개가 요란하게 치더니 하늘에서 얼음 알갱이가 쏟아집니다. 다름 아닌 우박입니다. 도로는 금세 소금을 뿌린 듯 하얗게 변합니다. 어젯밤 8시 반쯤 부산 곳곳에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. 최대 2cm 크기로 잘못 맞으면 다칠 수 있을 정도입니다. 5분 정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천둥,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함께 내린 우박에 시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. 다행히 우박과 관련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머리에 구멍 나는 줄 알았다. 큰 소리에 불꽃돌이인 줄 알았다는 등 글들이 쏟아졌습니다. 봄, 가을 주로 발생하는 우박이 겨울철에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. 기상청은 대기가 불안정해 갑작스럽게 많은 우박이 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. 최근 겨울답지 않게 불어오는 포근한 바람이 북쪽에서 온 찬 공기와 부딪혀 얼음 알갱이가 생겼고 알갱이들이 대기 상하층을 오르내리면서 크기를 키워 우박이 돼 내렸다는 설명입니다. 지상의 기온이 15에서 16도 내외로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은 편이었고요. 그 상태에서 상층의 찬 공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대류가 활발이 된 면이...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이 심해지면서 앞으로도 우박이 갑자기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채널A 뉴스의 영질입니다.